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 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영어 명매 1독 일정 16일 차 되는 날 이에요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혹시 좀 우울한 일이 있어도 공부하러 책상 옆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좀 내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트 하트보다 요게 더 나은가 하여탈 같은가요 힘내라고 보는 응원 메시지 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은 빨리빨리 바쁘고 반도체니 뭐 여러가지 이제 새로운 문명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삶의 그리고 경제 뿌린 농부나 농업을 잊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빨리빨리 문화에서 조금 쉬어가는 느낌에서 농부 또는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모셔온 글이에요 자 이 글은 어느 분이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분입니다 루이스 브라운필드란 사람 이분이 이제 쓴 글에서 발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조하기를 바랄께요 자 출발합니다 자 에이그 파머 존 농부는 always one 한 분이랍니다 원 오브 복수 명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맨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되겠죠 한 명 중에 한 명은 없잖아 선량한 농부라고 하는 것은 늘 한 분이시다 뭐 of the most intelligent and best educated man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교양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다 in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칭찬을 엄청하네요 뭘 농부를 그렇죠 모든 것에 근간이 된다는 얘기를 벌써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inclined be inclined to 여기에 연결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be inclined to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대신에 그죠 be likely 를 써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나오더만 여기 있네 be apt to do 비슷하게 된다 이거야 즉 동사는 뭐 있다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우 짱이야 경향이 있다죠 경향을 있다 그럼 말이 안되네 그지 경향이 있다 이 뜻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눈으로 보는 영어는 뭐야 아들 얘기하지만 죽은 영어지고 됐습니까 자 우리는요 in our wild 거친 industrial development 산업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요거 요거는 병렬구조에요 뭘 뭘 잊어버립니까 agriculture is the base 농업이 기본이라는 걸 뭐해 about whole economy 우리 전체 경제 그리고 또 제 대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대 전명으로 무조건 묶어요 요거 알죠 요거 사용 요거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ation 자 경제 구조 속에서 어떤 나라에 it is always the car is done 이거 농업이겠죠 농업은 항상 뭐다 규탱이에 뭐 돌이 된다니까 초석이 된다 추춧돌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농업 칭찬 엄청합니다 it has always been 농업이란 것은 늘 그런 식으로 존재해 왔다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농업이란 것은 will continue 계속해서 to be so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men on the earth 지구상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아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농업이 늘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야 주춧돌 코너스톤 초석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we are apt 우리는 forget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것에 해당되는 거 됐고 아시죠 우측이 완전하면 접속사 됐 우측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왓 외부나 전화다 그랬어 대명사가 없어서 기억나죠 자 또 대절로 해서 주호동사를 찾는 겁니다 사람 접속사가 나오면 쭉쭉쭉 두 번째 동사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 병렬구조니까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보고 어디까지 요게 본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고 여전히 뭐 잘 찾는 사람 주호동사를 잘 찾는 사람이 무적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호동사를 잘 찾고 단어 어느 정도 빵빵하게 알고 그 다음에 뭐야 많이 따라 읽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그것은 변치 않는 거죠 왜 모국을 그렇게 배웠던 거거든 참 좋아하세요 다시 한번 we have to forget 우리 있는 경향이 있다 됐죠 the man, 사람, who owns the land, 땅을 소유하고 and cherish it, 땅을 귀하게 여기고 and works it, 그 땅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됐죠 is the source, 근본이랍니다 of our stability, 우리의 안정성에 뭐로서? 국가로서의 됐습니까? 어떤 면에서 not only a but also be잖아 됐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뭐, the social sense 사회적인 어떤 sense에서도 또한 끝에 as well이 나오잖아 그러면 또한 역시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끝에 as well이 나오면 뭐라고요? 또한 역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물론 이걸 살짝 지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연결되는 거니까 이내 똑같이 괜찮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시선을 잡고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오고 있죠? 힘 팍팍 내세요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어 짱 힘내란 말이야 알았지? 다시 한번 하트해줘 heart 힘내라고 응원해 heart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few 부정어 나왔잖아 부정어 주어가 나오게 되면 그 동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동사는 뭐는 없다 색깔 바꿔볼까요? 주어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뻐요 이해 됐어요? 모를 거 없습니다 이게 부정어잖아요 few가 그러면 few great leaders ever came out of city slums or even suburbs 자 뭐 나온 위대한 지도자는 거의 없다 뭐로부터 도시에 빈민가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교회에서 나온 리더들은 없대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아 농촌 출신이 많다는 얘기죠 아 이건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과거인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안그러운 경우가 많죠 어쨌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전명구 나오면 전명구 뒤에 조동서 나오죠 됐죠? 자 in every country 모든 나라에서 most of the men 사람들의 대부분은 접속 살아와서 그러면 첫번째 종사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게 본동사죠 잊지 않았죠? 주어 동사 못 찾으면 밑에 더북에 뭐 링크 걸어놨어요 적어도 천일문 기본 정도만 여러분들이 통달하면 영어 보는 눈은 짱 된거야 참조하길 바랍니다 자 모든 나라에서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 have a mold mold가 틀에 짜서 만들다 너타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만들다 정도 물론 mold가 명사일 때는 뭐 곰팡이란 뜻도 있어 문맥에 따라 다르니까 참조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모든 나라에서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 만들었던 the destinies 그 나라의 운명을 만들었던 그 나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의 대부분은 have a calm 맞대는 겁니다 off the land 하면 시골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작은 소도시에서 왔다 이 말이야 됐죠? The great majority of leaders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하고 말하는게 중요한 거거든 어려운 영어를 너무 심오하게 할 필요까지도 없는 거죠 사실은 좋습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짱 잘해도 반드시 이 경우 내가 얘기하지만 그 대신 많이 따라 읽으란 말이야 됐죠? I have a known 나는 알아왔다 All kinds of paper 모든 종류의 사람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pp 자리에요 celebrate 하면 뭐야 유명한이거든 이게 뜻이 그죠? 이렇게 좀 틀립니다 각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돼 있죠? 많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대 그런데 fuck 이거의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one 목적어 two 목적어 three 엄청 많네 그리고 목적어 four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잘하게 맞아 주호동사를 조금 빨리 찾는 것 뿐이야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교제를 위해서도 교제의 경우에 좋은 대화를 위해서 또는 지성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자극을 주는 그 힘의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다 없대 뭐가 없어 내가 노을 이거 노타라는 뜻이잖아요 플레이스가 멋진 좋은 농부 위에다 놀 사람은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교제나 대화나 지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이런 힘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다 좋은 농부와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빨리빨리 현대문명에서 농업과 농부 좀 느리게 가자 의미에서 이 질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원어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 쫑긋 집중하세요 출발합니다 Day 16 A good farmer is always one of the most intelligent and best educated men in our society We have been inclined in our wild industrial development to forget that agriculture is the base of our whole economy and that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nation it is always the cornerstone It has always been so throughout history and it will continue to be so until there are no more men on this earth We are apt to forget that the man who owns land and cherishes it and works it well is the source of our stability as a nation not only in the economic but the social sense as well Few great leaders ever came out of city slums or even suburbs In every country most of the men who have moulded the destinies of the nation have come off the land or from small towns The great majority of leaders even in the world of industry and finance have come from there I have known all kinds of people many of them celebrated in many countries but for companionship good conversation intelligence and the power of stimulating one's mind there are none I would place above the good farmer 잘 들으셨죠?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할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나머지 시간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회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응원합니다 꺾이지 마세요 영화한테 절대로 지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Goodbye See you next clas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